안녕하십니까 아재 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구독자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총이 트러블이 난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이유를 저 개인적인 메일로 이렇게 한번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오늘 우연하게 구독자분 한 분께서 본인의 연락처와 또 동영상을 첨부한 메일을 주셨어요. 바로 지금 영상을 급히 제가 한편을 찍기 위해서 원래 다른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무년듯 떠오른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그분 영상을 먼저 찍으려고 나왔습니다. 사연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썸네일의 영상을 한번 띄워 드릴게요. 이 영상인데 본인이 갖고 있는 이 WE 제품 아니에요. 베레타를 이렇게 밖에서 발사를 하면은 이렇게 처음 몇 발 정도는 아 격발이 됩니다. 처음 몇 발 정도는 이렇게 잘 나가다가 좀 쓰다보면은 탄창이 이렇게 이제 기화율이 떨어진다고 하죠. 떨어져서 옆으로 일명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비속으로 설사라고 하죠.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가스가 새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또 단발인데 연사가 발사가 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사연을 저한테 이렇게 메일로 문의를 주셨고 사실 저도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 고장이 난 것을 제가 완벽하게 이게 이런 고장이다 저런 고장이다 라고 제가 섣불리 취미생활하는 제가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의 인맥을 동원을 해서 어떨 때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여쭤보니까 영상만으로 판단을 하기는 그렇지만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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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에 문제가 있어서 생길 수가 있다라는 요런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그분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고 봤습니다. 이게 아마 첫 번째 영상이 될 것 같아요. 항상 유튜브를 하면서 어떤 컨텐츠를 해야지 구독자 분들이 많이 좋아를 하고 또 영상 조회수도 좀 많이 나오고 아무래도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수익이 좀 나면 좋죠. 근데 아직까지 에어소프트 자체가 이렇게 비주류 스포츠다 보니까 취미생활이다 보니까 조회수가 그렇게 썩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구독자 수익도 그렇게 별로 크게 뭐 수익이라고 하기도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요런 컨텐츠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해요.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영상에서 보는 이 증상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제일 간단하게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겨울철에 에어소프트건을 사용을 하면은 첫 한창 정도는 괜찮다고 하지만 추운 날씨에 이렇게 가스건을 격발을 했을 때 기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렇게 가스가 샌다든지 격발이 안 되는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런 부분에서 첫 번째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사연을 보내주신 구독자분이 탄창을 좀 따뜻하게 대피였을 때 조금 괜찮아지다가 또 단발인데 연사로 발생한다는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 단발을 끊어주는 요 안에 있는 이 부품이 파손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가스가 새는 경우에는 이 노즐 이 앞에 보이는 요 노즐 같은 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슬라이드 스톱을 해보시면 요 노즐 노즐이 파손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노즐 안에 있는 고무링이라든지 요런 그 탄창에 있는 이 가스 루트 부분에 고무가 오래돼서 사갔다든지 요런 증상이 생길 때도 가끔씩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뢰하신 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베르타 같은 경우는 이 슬라이더를 분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쉽습니다. 요 슬라이더 레버 버튼 요것만 요렇게 옆으로 슬라이더를 분해하려면 요것만 옆으로 이렇게 요 버튼을 눌러서 레버를 제깬 다음에 앞으로 하면은 이 슬라이드가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면은 첫 번째로 일단 기름칠이 안 돼있다라고 하면은 기름칠을 한번 해보시고요. 해보셔서 격발을 해도 뭐 증상이 동일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두 번째로 탄창을 좀 따뜻하게 데펴서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테스트를 해봤는데도 증상이 동일하다.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에어소프트건의 이 노즐이라든지 이 고무, 이 고무 부분 그리고 노즐 안에 있는 부품을 요렇게 보시면은 뭐 파손이 된 부분이나 흔적이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일단 그런 식으로 가스가 새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 노즐이나 이 노즐이 연계되는 이 앞부분 챔버 쪽에 있는 고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삭았을 때 종종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니까 그런 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도 증상이 나아지지가 않고 단발인데 염사가 발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단발염발을 체크를 하는 그런 부품이 파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대표적인 게 이 KJWOX의 CZ 섀도우 2 모델 같은 경우는 봄이나 가을, 여름에는 괜찮아요. 격발도 잘 되고 좋은데 이 겨울에 추울 때 한탄창 이상 쓰면은 기화율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정말 악명이 높은 핸드건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IPSC 슈팅할 때 이 총을 많이 연습을 했는데 항상 제 차례가 오기 전에 미리 탄창을 항상 손에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다가 제 차례가 오면은 이 손에 따뜻하게 데펴진 탄창을 다시 꼽고 이렇게 가는 정도로 해도 추운 겨울에는 기화율이 떨어질 때 그런 증상들 가스가 샌다든지 슬라이드 스톱이 제대로 안 걸리고 또 막 가스가 픽픽 새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스 핸드건 같은 경우는 그냥 막 가스를 이런 식으로 막 넣어요. 넣고 가스를 넣고 막 쏘고 나면은 또 정비를 안 해 두세요. 정비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주기적인 기름칠 그리고 또 내 총에 맞는 압력을 가진 가스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흔히 지금 여기 베르타 같은 경우는 이거는 KJ옥스 건데 이 베르타 같은 경우는 마루이 M9A1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주로 저는 이런 가스라든지 업가스를 사용을 하는데 이런 제품의 퍼프리노 그린 가스라든지 화이트 레드 가스 같은 거를 사용을 하면 겉은 멀쩡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부에 있는 부품들이 데미지를 계속 누적을 하다 보면 파손이 되어서 가스가 샌다든지 작동이 안 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건 같은 경우는 자기 핸드건에 맞는 적당한 압력의 가스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항상 사용하고 나면 이렇게 기름칠 그리고 내가 기본적으로 슬라이드 정도 분해 조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면 노즐을 분해를 해서 청소를 해주는 것만 이렇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4, 5년 이상은 잔고장 없이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관리했던 이 마루이 M9A1 같은 경우는 벌써 5년이 넘어가는 총이고 실제로 저도 이런 좀 만능 가스를 사용하라고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게임에서 그린 가스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잔고장 없이 작동을 잘 안 하고 있는 거를 보면 이 베르타 같은 경우가 조금 마루이 가스 핸드건 중에서는 좀 튼튼하게 나왔던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관리를 수시로 해준다고 하면 총을 오래 파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팁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앞으로 구독자분이 이렇게 자기 제품의 이런 파손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영상이라든지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이런 사연들을 제가 모아서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촬영해서 이렇게 콘텐츠로 올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은 바로 구독자분의 베르타, 가스샘, 그리고 단발인데 연사가 발생되는 이 증상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